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트에 장보러 왔다가 케이크들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. 산타하라우치 케이크도 있고요. 산타하라우치 케이크도 있고요. 산타하라우치 케이크도 있고요. 고소하기은 이쁜 컵케익들도 많고요 여기 애들은 이 컵케익을 먹대요 이렇게 다른데 엄청 달던데 이 컵케익은 흑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컵케익은 흑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티하는지 어떤 애들,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사가지고 가네. 아이스크림하고 포도 사러 왔다가, 케이크 이뻐서 한번 찍어봅니다. 우리 나라 똑같이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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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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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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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.